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뭘까요?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6763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22일 오후 1시 2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 오늘은 조금 그냥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움직임이 별로 없지만 굉장히 이 지금 종목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저는 기대합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단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자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똑같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HLB와 HLB 생명과학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외국인이 지금 14만주를 샀네요. 자 좋아요. 19만주 14만주 자 그런데 이제 18,000원짜리 14만주면 얼마죠? 33만주 정도가 외국인이 들어와 있네요. 일단 단주로 순매수로 따졌을 때 이제 14만주 정도 들어와 있고 과거로 막 해도 30 몇만주 가량 있네요. 자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폭등을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이 150만주 이상을 모았던 그런 과거에 비하면 33만주는 택도 없어요. 택도. 택도 없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들어가면 안 되냐. 33만주로 뭘 할 거예요. 주가를 어떻게 폭등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HLB 33만주로 폭등이 가능할까요? 절대 안 돼요. 100만주 이상은 최소한 150만주 뭐 100만주 이상은 모아야 됩니다. 아니면 올라가면서 모으던지 하면 되는데 그만큼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만큼 물량이 안 나와 버리면 뱉기에 여념이 없어요. 뱉어야 돼요. 아래에서 모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뱉어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수급 자체는 기관도 팔고 있고 지금 금융투자도 마이너스고 좀 애매합니다. 이런 종목에 들어가기에는 2만원짜리 종목에 33만주다. 뭐 택도 없는 수급이죠. 그런데 제가 보는 수급은 또 다릅니다. 택도 없어서 팔아야 될 것 같지만 안 팔아도 됩니다. 오늘이 7월 22일이죠. 7월 22일 수급 외국인 260만주 갖고 있어요. 택도 없지 않습니다. 택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260만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사모펀드 연기금도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외국인이 모아놨어요.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지금 현재 200만주 뭐 과거에 뭐 이렇게 10만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260만주 이상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정말 좋아요. 제가 볼 때는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엄청난 상승수혜가 사실은 기대가 됩니다. 그 와중에 HLB를 찍을 때도 자꾸 파미셀이 왔다갔다 제 눈에 보이더니 또 보입니다. 파미셀 왜 이렇게 또 계속 수급이 들어오나요? 역시 파미셀 오늘 뭐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감으로 보자면 급등이 지금 나오기보다는 뭐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그려져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24,000원까지 천천히 왔다가 이제 폭등을 할 수도 있고요. 파미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파미셀 한번쯤 보시면 제가 영상 이때부터 꾸준히 찍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쯤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HLB 생명과학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페이크 HLB나 HLB 생명과학 페이크고요. 그 페이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시든지 다른 어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하실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제 말만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상승하고 뭐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근데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계속 자 이런 부분에서 상승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자 10월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거래량을 충분히 죽여놓은 후에 움직였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래량을 더 죽이면서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아 이놈 뭐지? 대체 HLB 생명과학 사람 정말 스트레스받게 하네 그럴 때 올라갈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에서 두 달 뭐 길면 그렇지만 또 주가라는 게 모르죠. 그냥 한 번에 또 치고 올라가는 거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HLB나 HLB 생명과학 정말 급등 얼마 남지 않았다. 한번 제대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이 지금 수급으로선 얼마나 올라갈지 저도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가 재료가 너무 좋아요. 이 전세계 항암제 뭐 간암, 대장암, 위암 거기에 다들 효과를 본 임상들 그리고 200개가 넘는 항소제약 임상까지 지금 이 리보셀란입은 나오기만 하면 전세상을 흔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HLB 생명과학 중장기적인 홀딩 반드시 큰 수익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중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것 같은 경우에 쭉 이렇게 증시부터 해서 추천 종목이나 시황을 쭉 이렇게 저희 김용지 수장님께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와서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투자연구소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곳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